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. 국민과 행동하겠습니다. 박근혜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하라. 먼 바다 인도양도 태평양도 아닌 저만큼 육지가 보이는 그냥 동네 가까운 바다인데 얼마나 몸부림치는 고통으로 일그러졌을까 이 높은 곳에 와서 하늘을 향해 기원합니다. 어서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십시오. 저번에 엄마하고 평목항 갔는데 저희 엄마가 이런 말 하다 그러고요. 순전히 우리가 저 배에 타지 않는 것은 운일 수도 있다.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는 저 길이 산 백두대관리 끝자락인데 끝자락의 행제복 인데요. 여기 봉화대가 있습니다. 봉화대가 있어서 우리가 나라가 위기일 때는 봉화를 버리지 않습니까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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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